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아울 보신분들은 아실수도 있는데 제가 일본 오키나와에 다녀오면서 거기에 기념품샵에 많은 머랭쿠키를 사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닐라 맛으로 보이실수도 있는데 이거는 초코맛, 딸기맛, 자색고구마가 되게 유명해서 자색고구맛 3가지를 샀구요. 여기는 쿨피스, 자두맛, 음료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긴말 안하고 그냥 빨리 먹을거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수화물로 붙여서 와서 오는 과정에서 많이 부스러졌어요. 근데 머랭쿠키 신청이 많아서 보는 순간 딱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래서 사왔어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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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맛이라기보다는 그냥 초코향이 살짝 나는 정도에요. 부스러졌어. 차색 고구마 맛. 차색 고구마 맛. 차색 고구마 맛. 전체적으로 맛이라기보단 그냥 향만 살짝 나네요. 차색 고구마 맛. 차색 고구마 맛이 진짜 미세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블루베리 맛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 블루베리 맛. 블루베리 맛. 블루베리 맛. 블루베리 맛. 수학전문 베이커리 집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사먹었던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방금 먹은 쪽에서 먹었더라. 이쯤에서 수술을 한 번 마십시다. 여기 티슈 깔아놓는 거를 깜빡했네요. 됐어. 오늘은 주스를 많이 안 마시는 걸로 합시다. 근데 제가 살짝 의문인 게 이게 굴피스 자주맛이잖아요. 제가 굴피스 자주맛을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어쩌면 이게 처음 먹은 걸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엽떡에 같이 달려오는 복숭아 맛이나 뭐 가끔 파인애플 맛 그런 것만 사먹었는데 왜 굴피스 자주맛에서 굴피스 복숭아 맛이 날까요? 색깔도 복숭아 맛이랑 똑같아. 원래 이런 거 구분을 못 하겠네. 아니요.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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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게 이 세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냐 하면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주스 마시고 싶다. 나 오늘따라 이렇게 바람소리가 많이 날 거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우 너무 달아 어째서 이게 짠 맛이지? 매박 복숭아 맛인데 맛있어 됐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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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계약하신 분들 많겠네요 아닌가 저희 학교는 겨울방학 본방학이 아니라 겨울방학 2개를 합쳐놔서 2월달에 학교를 안가고 1월부터 2월까지 계속 쉬어서 3월달에 학교를 가요 왜냐면 저희 학교가 졸업식이나 그런거를 겨울방학 계약하고 안하고 그냥 학기 끝나고 1월 10일인가 그때 해서 이제 방학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봄방학이랑 겨울방학을 합쳐놔서 학교 안가요 좋아 좋다 좋다 근데 뭐 때문에 방학이 한달밖에 안 남은거지? 아무것도 안했는데? 괜찮은데 그렇기 정말 좋았다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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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학이 원래 하고싶은게 되게 많았어요 포토샵도 배우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또 놀기도 많이 놀고 일본어 3학년 때 배워서 조금 배우려고 했었는데 아직 많이 한게 없네요 제가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먼저 배우고 되면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 같은 거를 깔아서 할 계획이었는데 물론 포토샵 하나도 방학에다 끝내기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냥 깔아놓기라도 하고싶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구요 그걸 까는데 거의 몇 백만원 두개 다 깔려면은 몇 백만원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1년에 이제 아닌가? 어쨌든 그리고 애처에 컴퓨터가 엄청 사양이 좋아야 두개를 깔 수 있는데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게 아니라서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갈 만한 돈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그래도 그래도 방학에 제가 생긴 책을 일도 안 읽는데 그래도 밤에 두시간씩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나미야 자파점 그거 다 읽었고 조금 조금씩 일본 소설을 읽으려구요 fect 그리고 시절 시작 는 전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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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방을 이렇게 뭐하고 계시나요? 저는 너무 불규칙하게 지내요 5시 막 새벽 그때 자고 막 낮에 2시 이럴 때 일어나고 어제도 그래서 6시에 자고 어제도 그래서 6시에 자고 오늘도 3시 좀 전에 일어났어요 나도 신기해 그때까지 자는게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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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이 살짝 요즘 이상해져서 여름에 마카롱 같은 거 만들려면은 진짜 1시간 반해도 안되고 집에서 에어컨 빵빵 들고 건조 시켜야 되는데 겨울에는 밖에 20분 30분만 놔도 완전 잘 말라요 베이킹하고 싶다 겨울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 라 다 라 됐어. 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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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풀린다고요. 아, 달아. 아, 달아. 아, 달아. 아, 달아. 아, 달아. 제가 단 거를 진짜 잘 먹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단맛보다는 초콜릿 단맛이 더 좋아요. 얘는 초콜릿이라고 할 수가 없어. 초콜릿이 더 좋아요. 음... 아, 크다. 이제, 조금만 더 먹읍시다. 딱 세 개만 더 먹을까요? 세 개만. 세 개만 더 먹을까요? 세 개만 더 먹을까요? 세 개만 더 먹을까요? 세 개만 더 먹을까요? 마지막은 보라색을 먹읍시다. 좀 큰 애로. 마무리는 좋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달아달아.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 물리기는 하네요. 어쨌든, 오늘 좀 유독 숨소리가 많이 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에 물리긴 했지만, 이런 달달한 거를 이렇게 많이 넣고, 먹는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물리든 말든. 어쨌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잘 자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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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